달마스님 가르침 중에 보원 행위라는 게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건 내역보니까 뭐가 됐든 무조건 달게 받고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는데 모순되는 거 아니죠 이런 것도 방편이죠 올바른 정법이 아니죠 무슨 일이든 내역보니까 달게 받고 인내하자 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역보인지 아닌지 일단 모르잖아요 이건 일단 방편법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욕을 하라는 거예요 저도 방편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정은 모르지만 내 엇보니까 이런 일 받았겠지 하고 생각을 해주면 인욕이 쉽게 된다 하지만 그건 인욕 하나만 얘기한 거고요 하지만 육바람이를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라 그러면 화낼 때는 화낼 수도 있고 수용할 때는 수용할 수도 있는 자유자재가 이루어지죠 아까 말씀한 거는 방편 정도로만 아셔야지 오로지 적외정법이다 하면 안 돼요 맛있어 형oyo 형 е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